식사 준비 어디쪽으로 도와드릴까요? 여기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 봐봐 짜잔 안심스테이크 방향으로 위자에 앉아서 식사 다 따뜻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잠시만요 식사 위치는 이민으로 도와드렸는데 혹시 원하시는 세팅 있으실까요? 아이들이 이쪽에 앉으면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딱 적당한 원하던 국어 음 음 음 부드럽고 간이 딱 적당하네 엄청 부드러워 세민아 음 음 음 와 되게 부드럽게 썰린다 응 썰 필요가 없는데 이거 생선 한번 먹어볼래? 너희? 응 나도 먹을래 정말 맛있다 엄마 나도 먹을래 너희들 녹아버리는데 생선 언니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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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